안녕하세요 김순열 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당분이 많은 사탕이나 과자, 빵, 밀가루 음식 등 주로 당분이 풍부한 음식을 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음식 외에도 혈당을 치솟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평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당뇨를 악화시키는 의외의 원인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건강채널인 액티브 비트 닷컴에 따르면 감염이나 날씨, 기분 등에 의해서도 혈당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의외의 원인 첫번째는 감염질환입니다. 감기나 독감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질환이나 방광염, 전립선염, 장염 같은 세균성 감염질환이 혈당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이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것이죠. 또 감염질환 때문에 전신의 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을 분해하는 기능도 손상을 받게 됩니다.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의외의 원인 두번째는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폭식과 금식을 반복하거나 잠을 제때 자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이 있어서 과로하거나 혹은 불면증으로 잠을 못자거나 탄수화물이나 지방식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하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고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수면제단의 발표에 따르면 잠이 부족해지면 포도당을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일동안 하루 수면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더니 포도당 분해 능력이 4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포도당 분해 능력은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사람의 경우에도 혈당 상승이 있다고 하는데요. 리더스 다이제스터의 보도에 따르면 아침을 먹지 않는 남성의 경우 당뇨병 위험이 21%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혈당이 증가하기 쉬운데요.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 지방 섭취 후에 또다시 당분을 다량 중복 섭취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당이 32%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뉴트리션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혈중 지방 수치가 높을 때 혈액에서 당분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등심, 안심, 삼겹살, 오겹살을 배불리 먹고 난 후에 후식으로 먹는 밥 한 공기, 냉면 한 사발이 아주 위험한 것이죠.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의외의 원인 세번째는 환경 스트레스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날씨와 같은 환경이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은 주변 온도에 의해서 오르고 내릴 수 있는데요. 에브리데이헬스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워도 혈당관리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체온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쉽지 않은 체온조절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혈당이 오르기도 하고 또 기온이 너무 높으면 혈관 확장과 함께 에너지 소모가 과해져서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기도 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의외의 원인 네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인공감미료나 흡연이 혈당을 상승시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아닌 인공감미료도 혈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혈당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 인공감미료가 실제 당분보다 오히려 혈당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하니까 인공감미료 섭취에도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인공감미료뿐만 아니라 흡연도 체외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 중에 하나죠. 흡연은 모든 암의 원인 물질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혈당을 높이는 주요 인자로도 작용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폴리텍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담배의 주성분 중 하나인 니코친에 노출된 혈액 샘플은 혈당 조절의 표지자 중 하나인 혈중 A1C 수치를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혈중 A1C의 증가는 고위혈당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흡연과 인공감미료의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의외의 원인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수분 부족이나 스테레오이드 제재, 항우울증 약, 인효제 등과 같은 약물 복용에 의해서도 혈당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화를 심하게 낼 때도 혈당이 상승하므로 자율신경 조절에도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절한 혈당 조절로 건강한 삶 유지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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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